만즈박이 이제 한 곡 남았는데 저희 지금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하고 호응이 필요합니다. 저희한테 박수만 쳐주실 건가요? 감사합니다. 그러면 썸머 뮤직 페스티벌인 만큼 저희가 EDM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. 살짝 나을 수 있으니까 어린 여러분들 눈 감아주시고요. 여러분들 박수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!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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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